헉!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 안녕 여러분! 꿈꾸는 브니엘입니다. 그동안 제가 크리스마스 영상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서 많이 기다리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 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까지 저한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많은 소식들 중에서 악보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앞에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드디어 제 첫 오르간 편곡 악보가 출간되었어요! 우와!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슴이 굉장히 웅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된 것도 당연히 다 여러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악보가 인쇄되어서 제가 제일 처음 받아봤었던 건 2월 중순쯤이었는데요. 2월 말쯤에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서 급한 불부터 끄려다보니 이제서야 출간 소식을 전하게 되었네요. 자 거두절미하고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게 책 제목은 신작 뉴 오르간 연주곡집이고요. 수록되어 있는 곡은 19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오르간 편곡 영상 중에서 디즈니 OST 편곡과 사운드 오브 뮤직 말고는 제가 대학원에 재학했을 당시부터 최근까지 편곡했던 곡들을 모두 담았고 그만큼 다양한 레파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니 악보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악보의 연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여기 있는 QR코드를 스캔해보시면 제 채널이 바로 뜨니 부디 제 연주 영상이 여러분들의 곡 이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오르간 악보들과는 달리 스탑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따로 적혀있지 않은 것도 한 가지 특징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스탑을 구성해보고 다양하게 연주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로 적어놓지 않은 것이니 이 점 참고해주시고 혹여 나는 레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아예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보는 현재 네이버에 오르간 연주곡집이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교보문고나 알라딘 등 온라인 서점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TMI 조금만 알려드리자면 이 책을 판매해서 제가 얻는 수익은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의 손해가 큰 일이었지만 이렇게 굳이 제가 악보를 출간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다려주셨고 그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기 때문이었어요. 이번 악보의 판매 행보에 따라서 이후에 편곡하는 곡들에 대한 악보 출간 계획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맨입으로 부탁만 하긴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께 감사함을 담아드리는 저의 소소한 이벤트 지금부터 영상을 잘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두 번째, 신작 뉴 오르간 연주곡집을 구매하신 인증샷을 찍습니다. 세 번째, 교보문고 리뷰란에 리뷰를 남겨주세요. 1,800 뉴 오르간 연주곡지 give us a couple of igual우 보통 tomorrow times we hit one page 쫌 쓸건 첫bed 이 3개의 사진을 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을 뽑아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곡을 한 분당 한 곡씩 직접 편곡해서 편곡한 악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이 영상이 업로드된 오늘 2021년 3월 5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이벤트 추첨 결과는 2021년 4월 5일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될 것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